빅코냐, 바짝 감싸! 선생님, 저희 프로그램이 인기가 그렇게 뜨거운 거 아세요? 진짜? 네! 완전 좋아! 저한테 언제 방송하냐, 언제 재방송하냐 이런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어요. 밑든 거 지금? 네, 떴어요. 봤어! 육지에서도 저희를 알아볼 수도 있어요. 늘 바쁜 줄 알면 나가 이거 고라 점심인가 모를게요. 왜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그 남자? 야, 이 법 속에 이거 살아보잔, 이거 죽게 일러는디. 이거 집에서 이거 아방아파트인 거 전화 마신데 이거 어떤 말일까요? 야, 이거 영도 못하고, 죄인도 못하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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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도 못하고, 정도 못하고. 영도 못하고, 정도 못하고? 영도 못하고, 정도 못하고. 영도 못하고, 정도 못하고. 영도 못하고, 정도 못하고. 영도 못하고, 정도 못하고. 영정.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그렇지. 영정경 허문. 영정경.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그렇게 아 영정경. 하루 방대로 그렇구나 이제. 아이고 어르신 어디 갔어 가. 아이고 오랜만이다. 아이고 오랜만이었네. 어르신. 아이고 저번에 맨뒤에 도와서. 오해 날 되고 난 아버지 형은 이제 선물 좀 드리고 얼굴도 보고 가장 와서. 아이고 착하다 착하다. 걔는 막 그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두가씨랑이다. 풍선에 호나 슥글들랑. 마흔 마흔 뒤로 찍어놓고 아이고 얼굴이 많이. 두가씨는 뭘까요? 두가씨? 두가씨. 두가씨? 두가씨? 씨? 씨 종류? 씨? 호박 씨? 두가씨? 두리안? 두리안 씨? 두리안은 또 뭐야? 이렇게 열대와이거든요. 아 두리안. 어려운 말을. 두가씨? 개미 힌트를 줬구나. 힌트. 네. 아이고 그 밭디 광고 난 그 두가씨 완전히 열심히 일냄서라. 네? 밭에 가보니까 그 두가씨. 그 두가씨.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더군요. 두가씨? 아가씨? 두아. 두아가씨? 두아가씨. 눈탱이 빼려고 했는데 출발을 하시면. 어머니? 출발을 할 거 아니야? 아주머니? 저기 두 분이 오신 거 아니에요? 두 분이. 네네네. 두 분이 어떤 관계에 닮아? 부부. 부부. 두가씨. 두가씨가 부부. 그렇지. 제주의 부부는 네. 빌레와 두갓이래. 빌레와 두갓. 빌레와 두갓. 빌레는 큰 돌. 네. 돌밭. 빌레와 두갓. 하면 돌밭에 사는 부부. 아. 그리고 제주의 부부는 아. 빌레와 두갓. 5월은 가정에 달라니라. 그럼요. 그러면 어몽아방한테. 네. 인사 한번 해볼라. 아. 어머니 아버지 두갓이 되신지 올해로 27년째인데 270년? 아니. 백주년이 되도록 더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사세요. 사랑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디 올냐고 이 빛나고 이런 거. 저 분이. 예뻐지셨네요. 대대우가 되겠네. 대대우가 되겠네. 그냥 왔다. 맥겨라 맥겨라 맥겨라. 어디 올냐고 어디다. 맥겨라 맥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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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라. 몇 개라 몇 개. 몇 개라 이거 몇 개라. 몇 개라? 그럼 몇 개라? 이거 조금은 몇 개라. 몇 개라 몇 개라? 막켜라. 아? 안 막켜라. 안 막켜라. 까 sok 아 유兄 attended? 못't play aOMEn teams High 보시다. 맞тя multi son, 몇 개라 delesowo? που recipro微 teil여 farmers. 맥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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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그렇죠 그런 느낌인거지 이거 뭐라 어이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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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이런 느낌 맥겨라 맥겨라 이거 폐엄 이어감자 폐엄 맥겨라 맥겨라 그 유명한 노래 있잖아 이게 맥겨라 맥겨라 영원히 맙소야 이거 이거 있잖아 아 당은정 그렇죠 한번 해봐 맥겨라 맥겨라 영원 좀 마셔라 맥겨라 잘냅니다 잘냅니다 그러면 맥겨라가 그런거라 맥겨라 육지가서 또 제가 열심히 한번 써봐야겠습니다 열심히구나 아무튼 오늘 단어는 약간 리듬감이 있는거 같은데 아이고 우리 제주어 자체가 리듬감이 있는 그 타라이너 아 이렇게 타라이너 통통이 피는 않아 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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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겨라 오늘 소감수다를 재밌게 시청하는 방법 빛고랴 밭고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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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